.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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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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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훈 씨 응원하는 플랜카드 좀 높이 들어주시고요. 예, AHAB 총바지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저렇게 선수 만든 플랜카드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역할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의사, 윤지혜 역할을 맡았고요. 굉장히 강단 있고 신념이 가득 찬, 그리고 처음에는 AHAB과 적대관계로 만나지만, 같은 음모와 함정에 빠지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균 씨 응원하는 플랜카드도 좀 보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예, 목소리 너무 좋다고. 예, 좋습니다. 영화 다들 보러 오실 분들이니까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즐겁게 관람하시고, 감독님, 더토로 라이브 진짜 재밌는 영화였잖아요. PMC 더 벙커, 그만큼 재밌죠? 네, 아, 좋습니다. 감독님의 또 단호한 답변, 더 기대가 되네요. 함께 작업하시면서, 하정훈 씨는 두 번째 작업이시지만, 각자의 배우에 대한 몰랐던 매력을 느끼셨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점을 느끼셨습니까? 이성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하면서 미처 파가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역할 안에 녹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특히나 후반 작업에서도 훨씬 더 많이 공을 써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 또 하정훈 선배님한테는, 역시나 영불화전이시구나, 라는 지점을 또 느꼈고요. 아, 좋습니다. 서로 서로 또 함께 의지하고 믿어가시면서, 멋진 작품 탄생시키신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오늘 또 무대 인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많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분만 좀 무대를 모셔서 저희가, 연예관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잠시만요. 어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 영화 PMC 크루들께만 증정하는 PMC 특별 기프트 세트입니다. 후드, 티셔츠, 담요, 카드, 핫배까지 드리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어떻게 모시느냐 하면, 지금부터, PMC가 과연 무엇의 약자인가, 재미있는 오답을 말씀해 주실,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각자 마음에 드는 답변, 세 분을 골라서 직접 선물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중복, 자, 우리 노란 색깔, 우리 코스튬 하신 분, 이분, 무대로 모실게요. 나와줄 수 있을까요? 다섯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두 분, 이렇게 두 분, 한 분, 두 분, 자, 그리고 또 가운데 쪽에는요, 하얀 색깔 티셔츠, 집 앞 입으신 분 나오세요, 하얀 색깔, 네, 앞줄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군복 입으신 분, 군복 입으신 분 나오시고요, 우리 하얀 분, 가운데,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분, 제 옆으로 모실게요. 자, 과연, 네, 과연 다섯 분이 어떤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 옆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다섯 분께는 모두 예매권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어,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예. 괜찮아요? 저 감기도 해서... 예, 왜, 왜 가리세요? 아니, 저 감기도 해서... 네, 열아홉 살... 열아홉 살이요? 예, 아, 열아홉 살 지금 머리가 상당히 밝아와요, 예. 자, PM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세 분을 깜짝 놀라게 해줘요, 기발한 답변 기대합니다. PMC는 무엇의 약자죠? 피, 핏물? 예? 핏물? 핏물, C는요? C야? 예. M, C... 아, M인데? 아, 핏물, C는 뭘까요? 아, 핏물, C가 씨앗. 핏물, 씨앗? 네, 죄송해요. 아, 예, 예. 죄송한 거 아시다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만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참가자 나오세요. 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PMC는 뭐의 약자입니까? 피식. 피식이요? M은 뭡니까, 그러면? 엠마. 피식 엠마? 엄마. 아, 피식 엄마? C는요? C. 하정우랑 이성균이랑 영화 찍었대. 뭔 말이야, 들어가세요. 자, 좀, 약간 좀 오답도 재밌어야 되는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대한민국 육군이십니까? 자, PM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피 터지고. 피 터지고. 맥 없고. 맥 없고. 처지고. 처지고. 영화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닌가. 오케이.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좋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참가자. 오케이. 자, 오늘 굳이 세 분을 다 선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분만 선정하셔도 돼요. PMC, 뭐의 약자입니까? 피자. 피자. 먹고 싶다. 이성균이랑 하정우. C는요? C랑. 아, 피자. 먹고 싶다. 이성균, 하정우. C랑. 어,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우수 후보고요. 자, PMC는 뭐의 약자입니까? P. 퍼펙트. 오, 좋아. M. 메이징. 메이징. C. 시네마.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진출하고요. 아까 피자 먹고 싶다. 아까 피자 먹고 싶다. 하정우, 이성균, C랑. 두 분 결승 진출하겠습니다. 세 분께는 예매권을 선사해 드릴게요. 자, 예매권. 예? 뭐라고요? 자, 예매권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께 예매권.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결승전. 지금 하신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PMC, 뭐의 약자죠? P. 다른 게 뭐 준비되는 게 있나요? 다른 게 준비되는 거 있어요? 펄펙트.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P. 펄펙트. M. 베이징. 베이징. C. 시네마. 오, 시네마. 좋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모자이크된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PMC 가볼게요. 다시 한 번. 느낌 살려서. 예. P. 피자. M. 먹고 싶어. 화정이랑 이성윤 씨. C. C랑. 화정이랑 이성윤 씨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분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재미있게 보셨고. 예, 우리. 아, 이성윤 씨 혹시 두 분 중에 좀 더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아, 두 분도 훌륭하신 거예요. 두 분도 훌륭하시고. 예, 예. 하정우 씨는요? 네, 우열을 가리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아주 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두 분의 공동 우승으로 하고 두 분이 각각 선물을 한 개씩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악수와 함께 선물 받아가시고요. 예, 축구합니다. 아, 축구합니다. 아, 예. 셀카와 사진까지 함께. 아, 좋습니다. 같이. 아, 좋습니다. 두 분 서로 연락처 나누시고 사진도 교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예, PMC가 더 재밌는 의견이 사실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상에서 재미있게 PMC는 무엇의 악재일까? 한번 재밌는 놀이를 또 즐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아, 이제 무대 인사 바로 또 이동하셔야 되죠. 예, 우리 관객분들 또 만나게 되시겠지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PMC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유창규 씨! 네, 정연아가 10일 26일 날 보고가 있는데 아, 정연아가 엄청난 재미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로 다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 네, PMC 더 벙커가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취재진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재진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